Q. 라임 프랜즈의 트루즈 룰 이제 막 저희들이 만들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하면서 정말 열심히 재밌게 공부할 몸도 준비하고 시상 사람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재밌게 열심히 잘 지냈습니다 아이고 어떤 걸 다시 다시 갔을까? 그래그래 한 장 준비해주세요 아 안돼요! 아는 분들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? 아 안돼요!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왜 너 얼굴 나올 때까지 이거? 아니요! 진짜 제가 얼굴 제꺼 스킵하잖아요 트레저의 비타민이죠? 네 준규 아이고 왕규 나와주세요 왕규 위 멤버는 트레저메이커에게 비타민 같은 상큼한 존재 상큼한 존재감으로 항상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멤버이기 때문에 진짜요? 이 상을 수용한거야 진짜요? 감사합니다 진짜요? 감사합니다 비타민 같은 포즐 하나 둘 셋 하나 나는 비타민C야 아니 딱 비타민 찾아가지고 상큼해가지고 나는 비타민C야 미팅을 해 보이세요 아 아 아 뿅 나니? 아 준규 준규 형이 준규 오늘 준규는 이 브이비 끝나면 큰일 납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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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단계는 이게 좋아 어차피 2개쯤에서 들어올 것 같은데 시작! 아 진짜 끝날 뻔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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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raes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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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가 하하 광고님의 공기 하하 물에 구멍에서 바람을 들어가서 이거 하나가 그냥 쏠렸라 오후 피곤 이게 꼬리가 사람한테 좋잖아요 그렇지만 어두융미라고 저는 머리를 먹습니다 머리 본바스틱 사이드아이 크리미널 오펜스틱 사이드아이 아 카메라다 장난 아니고 장난 아니고 아차차 아이쿠 나머지 4명이 잡아주세요 너가 왜 잡아 핀네 여기서 상황이 시작됩니다 박도는 거에요 박도는 거에요 박도는 거에요 Greta 박도로 그러면 박도로 박도로 그냥 나부터 박도로 어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